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다이아 승격전 첫판입니다 0승 0패 오늘 옷이 좀 다른 이유는 경건하게 다이아 승격전을 하기 위해 킹스맨 정장 상위 풀세트를 다 꺼내 입었습니다 승격전이기 때문에 닥치고 할 겁니다 올라가는게 중요하지 제이슨은요 그냥 개같은 이런거에요 진짜 개같은 캐릭입니다 그렇게만 알면 되십니다 자 그거이고 한번 자 미니언이 내가 맞으면 쟤를 때려야 되는데 그거 믿고 제가 지금 일부러 까불랑 까불랑 하고 있는건데 중요한건 당기는 겁니다 이렇다간 헤알 살아남지 못해요 제이슨은 일단 견제는 좀 할줄 아네 퓨로머리 찍으러 들어올텐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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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퓨로머리 찍으러 들어올텐데 퓨로머리 찍으러 들어올텐데 퓨로머리 찍으러 들어올텐데 π.wr tame 자 여러분 흐ihi 퓨 비비 퓨로머리 퓨로머리 걸어쓴 엉 히힛 죽은 별들의 무덤일 뿐 이 양아치야 게릭이 에피스로 벽에 쩔어 에피스로 벽에 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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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킹소스라 어차피 이기긴 이겨요. 정글만 없으면 정글 게임만 많이 없으면 근데 이제 나머지가 어떻게 흘러가냐인데 나머지가 어떻게 흘러가냐인데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적을 채취했습니다. 히힛 저게 잘 안됩니다. 히힛 다이브 다이브 갑니다 새끼 죽여야 돼 그냥 죽여야 돼 암은 있는데 미탈 나갔다 야 2대1 이긴다 걱정마 아 3대1이야 아이씨 각보수로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봐도 라이브 아 진짜 내가 봐도 나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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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다이브 다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, 뺏겼나? ,, , ,, ,, ,, ,, ,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망간다 ㄷㄷ 아 이거 안된다 아 이건 좀 에반데 많이 하네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나? 아 이거 부터는 못하네 아 이거 안 든지 아 이거 안 든지 아 이거 안 든지 어차피 전멸 싹 빼서 이거 큰 손해 아니에요 바론 두개 남았고 전멸 같은거 스펠 싹 빼가지고 이거 다음 한탄 무조건 우리가 이겨 오케이 맞을만하고 오케이 제이슨 렌탈 깨진거 맞다 전쟁이 지배자 그 땐 약속은 계곡을 무너뜨릴 수 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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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n 감수 langsam 여기있고 저쪽도 얘가 지금 멘탈 나가가지고 던지는 중이야 빅토르제이스 둘이 빠져있으면 밑에 다 이길거고 다 이길거에요 옥사이장 아르바이트 끝! 게임사! 아이고야 13연승 징크스가 잘해줘서 레오나랑 클라스! 아 제이스가 다이아 1위라네요 모르겠고 라인전에서 견제는 잘했어요 내가 그래서 제이스 잘하네 계속 일하긴 했는데 멘탈 깨는건 쉽구만